지난번 간쇄고기 살모넬라균 감염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간쇄고기를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살모넬라균 감염된 간쇄고기로 인해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한 달 새 63건 더 추가되면서 피해자 수는 22개 주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염 환자들은 주로 이곳 캘리포니아주와 에르조나주, 콜로라도주에서 18명에서 2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켄터키주와 오리건주의 일부 피해자들은 간쇄고기를 공급한 식품 가공업체 JBS를 상대로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측에서는 다행히 사망자는 없다며 리콜 대상으로 의심되는 쇄고기는 절대로 섭취하지 말고 반품하거나 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